2015개정중2비상개임 6과본문암경 2페이지 설명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7월 12일이고 오후 10시 40분 늦게 자네 기록인데 밤은 어두웠고 조용했다 스펠링 주의네 quiet는 조용하냐 왼쪽이 quiet고 오른쪽은 quiet 아주 라는 뜻이야 아주 재밌어 아주 어려워 할 때 이거 quiet 이거 quiet 그렇지 E랑 T가 순서 바뀐 거야 이렇게 되면 quiet 조용한 오른쪽은 아주 꽤 그렇지 이거 주의라 I kept my eyes 나는 내 눈을 유지했다 스텔라에게 즉 스텔라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계속 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kept my eyes on 이걸 갖다가 세 단으로 바꾸면 kept looking at 두 단어로 바꾸면 kept looking at 그렇지 my eyes on 두 단어로 바꾸면 looking at 이걸로 바꿀 수 있고 됐지? 그 다음 kept 까지 I didn't take 이걸로 바꿀 수 있어 I kept kept my eyes on 네 단어지 didn't take my 뭐야 didn't take my eyes off 다섯 단어로 바꿀 수 있어 잠깐 두 단어로 looking at 네 단어로는 kept my eyes on 다시 할게 세 단어로는 kept looking at 네 단어로는 kept my eyes on 다섯 단어로는 didn't take my eyes off 다시 세 단어로 뭐라고? kept looking at 네 단어로는 kept my eyes on 다섯 단어는 didn't take my eyes off 내 눈을 떼지 않았다 스텔라 스텔라에게서 스텔라를 계속 보았다는 얘기지 스텔라를 관찰했다는 얘기지 자 그치? observe나 watch 있으면 돼 watch나 observe 대단 내 눈을 강시 또 안해놨다 잠깐만 누가 안해? 자 그만큼 넘어갈게 이제 스텔라는 3번 해석은 두 가지인데 스텔라는 가만히 있었다 스틸이 가만히 라는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거든 그러니까 스텔라가 가만히 있었다 이것도 맞고 잠잠하게 있었다 뭐 둘 다 맞는데 말장난인데 상관없다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뒤에 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비동사 다음에 장소가 나온 뜻이 뭐니 있다 존재하다 알지? 또 아무것도 안아도 스텔라는 있었다 가만히 어디에? next to mom 그냥 엄마 옆에 next to 한 단어로 by 또는 beside 기억나지? 이 보물에 다 나왔어 she was touching a mom's lifeless body 그녀는 bing 해석 이제 뭐 지겹지? 그녀는 만지고 있었다 또 만지는 것이었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뭐뭐하는 것이다 사물이 아니면 뭐뭐하는 중이다 뒤에 미래가 나오면 뭐뭐할 예정이다 그녀는 만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엄마의 삶이 없는 즉 죽은 몸을 lifeless 한 단어로 당연히 dead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단어장에 이거 넣어놓은 것 같은데 명사 다음에 lesss가 나가면 그냥 그 명사가 없는이야 명사가 없는 care가 조심인데 careless 조심성 없는 슈거가 설탕인데 슈거가 무설탕의 무설탕 껌할 때 그런 거 할 때 lifeless는 당연히 삶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거였고 end가 끝인데 endless 끝이 없는 즉 영원한 알겠지? 그 다음에 thought가 생각인데 thoughtless 생각 없는 우리는 이게 아니지 그녀의 엄마의 생명이 없는 바디를 만지고 있었다 with her nose 그녀의 코를 가지고 it was set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져와 진주어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왜 이 시 가리키는 게 앞에 문장 전체 슬펐다 보기에 이렇게 되고 상관없는데 이거 안 나올 거야 아마 가져와 진주어로 나올 거야 교과서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건 슬펐다 뭐가? 보는 것은 자 C가 무슨 동사야? 사역 지각 일반 뭐야? 지각 동사지 지각 동사 다음에 A, B 우리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뭐 A, B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근데 우리 알지? 그치? A는 목적어 B는 목적어 보어 A는 어떻게 구분한다? 동사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명사 대명사가 그냥 A다 그치? 보는 것은 슬펐다 뭐를? 스텔라가 스테잉하고 있는 걸 클로즈 가까이 To our mom 그녀 엄마의 가까이 클로즈가 가까운 가까이인데 뭐뭐와 가까운 할 때 짝꿍이 투야 나는 쟤랑 가까워 I am 클로즈 위드 쓰지 않고 투 를 쓴다 그렇지? 그 다음 스테잉이 뭐로 바뀌어도 돼? 지각 동사니까 지각 동사 다음에 A, B 비자리에 뭐가 나온다? 능동일 때 동사원형이나 I, N, G 당연히 스테잉이 스테잉이 해도 되지 그녀와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을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 엄마 옆에 클로즈가 여기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야 형용사로 쓰여도 되는데 부사로도 쓰인 걸로 봐도 되고 뒤에 L, Y 나가도 해석은 많은데 이게 좀 이상해진다 어색해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L, Y 안 쓰는 게 낫다 쓰지 않는다 클로즈 다음에 L, Y 쓰자 그렇지? I hope 나는 희망한다 뭐를 That 원래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난 희망한다 뭐를 스텔라가 안전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그러니까 Stay Lie Keep Stand Stay Remain Hold 이 형식 동사 기억나지? 상태 표시 뭐뭐한 상태로 있다 뭐라고? Lie 내가 이거 한 세 개만 기억해보자 Lie Keep Stand Stay Remain Hold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거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다 뜻이 똑같아 뭐뭐한 상태로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L, Y 되면 안 된다 L, Y 되면 안 돼 그렇지? 안전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이거였고 Stay가 Will Stay로 바뀌어도 된다 Will Stay로 방금 썼던 거는 스테이지 대신 쓰일 수 있는 거고 Lies Done 그렇지? Keep 쓰건 이거 Will Stay 해도 된다 여기니? Will Stay 해도 되고 Will 니까 당연히 Stay 가 되지 동사언형 하든가 스테이지 하든가 스테이지 두 단어로 뭐라고? Will Stay 그렇지? 나는 희망한다 스텔라가 안전하게 남아 있기를 Through Out The Night 그 밤 동안 내내 그렇지? During The Night 이건 밤동안이고 Through Out 은 밤동안 내내 이 정도 의미야 그렇지? During Vacation 은 방학 동안 이고 Through Out Vacation 이면 방학 동안 내내 뭐 뉘앙스 차이 느껴지지? 이렇게 외워 스펠링을 외울 때 Through Out 따라 외우라고 7월 13일 오전 6시 새로운 엘리펀트 하나에 한세 엘리펀트 코끼리 그룹이 나타났다 그리고 스텔라 approach them 자 그 코끼리들이 스텔라한테 먼저 온 게 아니라 스텔라가 그들한테 먼저 접근한 거야 그렇지? 다가간 거야 어 approach 두 단어로 got close 세 단어 got close to them 그렇지?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got close to them 과거니까 저거나 got close 그 다음 approach to them 틀린다 approach 자체가 뭐뭐에게 접근하다 다가가다 그렇지? approach to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기 them 누가 일으킨다 새로운 코끼리 그룹 그룹이니까 당연히 한 명은 아니겠지 그래서 them it 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있어요 스텔라는 성격이 사교적인 거 알 수 있지? 사교적인은 소셜 또 외향적인 밖으로 싸둘어 등기는 거야 그래서 outgoing 이 두 단어 단어장에 집어넣을게 잠깐만 자 방금 클래스카에 넣어놨고 이거 사회적인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고 이제 같이 무리와 어울리는 거 이거고 소셜블은 사교적인 부침성 있는 outgoing도 외향적인 부침성 있는 뭐 이런 뜻이다 자 at first 처음에 I thought 난 생각했다 뭐라고 여기 원래 본문에 있는 거고 생략도 되는 거지 day 여기 day는 당연히 앞에 있는 dem이랑 같은 거 난 생각했다 처음에 뭐라고 they wouldn't let 스텔라 그들이 스텔라를 let하지 않을 거라고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in their group 그들의 그룹 안에 이거 따로 외우지 말고 그들이 스텔라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의 그룹 안에 이렇게 외워 그냥 그렇지? 자 그 다음 would는 will의 과거 이걸로 봐도 되고 뭐뭐 하려하다 뭐뭐 하려 했다 그치? 나는 생각했다 그들이 스텔라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still치하기 위해서 thought 과거니까 그냥 will의 과거 쓴 거다 뭐 그렇게 봐도 그냥 무방해 자 그들은 스텔라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그룹 안에 자 이것도 단어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넣어서 admit이 받아들이다 이거야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스텔라를 받으리라 into to dear 그룹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뀔 수 있다고 admit into 그렇지 let이 admit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거 스펠링 쓰고 하는 건 안 나와 그냥 이거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 hello 허락하다 a가 b 하는 것을 그치 a가 동사하는 것을 그래서 didn't hello stella to be in their 그룹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해석만 되면 된다 자 어쨌든 b 동사 다음에 장소 전면구나 부산 어떻게 해석한다 있다 존재하다 but 그런데 but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 당연히 however yet still 세 단어 기억해 자 but 대신에 뭐가 쓸 수 있다 however yet still I was wrong 내가 틀렸다 elephant 한 마리가 코끼리 한 마리가 즉 아마도 가장 나이가 든 암컷이 elode 여기 나왔지 elode가 사역이야 지각이야 일반이야 사역 지각 일반 당연히 일반이지 일반 동사니까 a b 비전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그런데 만약에 여기 let으로 바뀌었어 let 그럼 이게 to become이 뭐로 바뀌어 그냥 become으로 바뀌지 그렇지 다시 여기 let이 되면 to become이 뭐로 바뀐다 그냥 become으로 왜 makelet tab 세 가지는 사역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능동일 때 동사 원형 기억나지 아마도 가장 나이가 든 암컷이 허용했다 허용했을 것이다 아마가 있으니까 스텔라가 to become part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뭐해 그 그룹에 대체 파트 대신에 당연히 멤버가 쓰여도 되는 거고 the other elephants 다른 코끼리들 다른 코끼리들도 also 또한 또한 대신에 쓰이는 단어 기억나지 also가 맨 앞에 있어도 돼 the other 앞에 also가 맨 앞에 있어도 되는데 그때 besides in addition more over much more further more 자 세 가지 뒤에 마지막 세 가지는 그냥 more 시리즈 그렇게 해요 스펠링 외울 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없다 그냥 뜻만 알면 돼 watch more more over further more 게다가 그에 더해서 이거다 in addition add 자체가 더하기 더하다 addition이 더하기 이거거든 더해서 또한 다른 코끼리들이 the other에서 뒷 빠지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나이가 든 코끼리지 가장 나이가 든 암콧 코끼리가 이제 환영한 거야 그치 환영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다음 다른 코끼리 전부 the other elephant 쓰면 다른 코끼들 전부야 근데 d가 빠져버리면 그냥 다른 코끼리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30명 있어 30명 한 명이 걔를 환영했어 한 명이 반장이 반장 한 명이잖아 그치 the other students 는 반장 빼고 나머지 29명 근데 the other에서 더가 빠지면 d가 빠지면 그냥 10명이나 5명이나 20명이나 몇 명인지는 몰라 그냥 다른 애들 이거 얘기한 거야 살찌 말겠지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좀 환영하는 강도가 약간 감소되겠지 축소되겠지 나머지 코끼리들을 또한 심투 웰컴 스텔라 스텔라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투 어피얼 투 비 라이크리 투 뭐라고 심투 어피얼 투 비 라이크리 투 3인방이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거다 seemed to appeared to was were likely to 앞에 복수니까 were likely to 이렇게 바뀔 수 있다 unbelieverbly believe가 믿다 믿을 수 있게 unbelieverbly 믿을 수 없게도 믿을 수 없게도 그 female elephant 둘 중에서 한 마리가 그 암컷 코끼리들 중에서 원 한 마리가 fed 스텔라 스텔라에게 뭐 젖을 먹였다 뭐 이거 되겠고 푸드가 음식이지 피드가 음식을 먹이다 근데 스텔라한테 음식을 먹였을 수도 있고 코끼리가 젖을 먹나 젖을 먹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이 피드의 과거가 페드야 과거 분사도 페드고 그렇지 푸드는 음식 피드는 음식을 먹이다 페드 피드의 과거나 과거 분사 스텔라에게 음식을 먹였다 she cared for 스텔라 그녀는 스텔라를 care for 돌보았다 자 care for 두 단어로 다른 두 단어로 looked after 뒤를 봐준 거야 after가 뭐뭐한 후회잖아 뒤잖아 뒤를 봐준 거 또는 took care of 세 단어로는 이거고 그렇지 다른 두 단어로는 look after 세 단어로는 take care of 과거니까 took care of 그렇지 시험 많이 봤 이제 몇 번 본 거냐 우리가 세 번 본 거잖아 그렇지 두 번 봤구나 이렇게 안 봤으니까 시험 봐서 알겠지만 바꿔 쓰는 표현 너무너무 중요해 다 이거 중3 때 고등학교 때 가서 그러고 그녀가 스텔라를 돌보았다 as warmly as 원급 as 첫 번째 as 해석 어떻게 한다 없어 그는 나만큼 키가 크다 그냥 그는 키가 크다 를 먼저 해 he's tall 그치 근데 나만큼 as me 또 맞고 as i 도 맞거든 as i인데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뭐라고 as 원급 as 여기 또 as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지 he's as tall as i 자 그리고 부정문일 때는 부정문 앞에 not이나 never가 있는 부정문일 때는 첫 번째 as가 so로 바뀔 수도 있다 so 그렇지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고 긍정일 때는 안 돼 부정일 때는 첫 번째 as가 so로 바뀔 수도 있다 안 바뀌어도 되고 그렇지 그 다음 원래 이 문장은 he's as tall as i am tall 야 근데 그는 키가 크다 내가 키가 큰 것 만큼 어 tall 중복되니까 뺀 거고 m을 중복되진 않지만 이걸 빼도 그냥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냥 뺀 거야 어 자 그녀는 스텔라를 돌보았다 as warmly 따뜻하게 그러니까 ly 빠지면 안 되지 따뜻한 돌본 게 아니라 따뜻하게 돌본 거지 어떻게 스텔라의 엄마가 했던 것 만큼 대체 as 원급 원급이 무슨 말이야 뒤에 er 들어가도 안 되고 er 들어가면 비교급 est 들어가면 최상급 알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원급 원래 모양 디드가 워즈로 바뀌면 안 돼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된다 왜 디드가 뭐 대신 쓰인 거야 스텔라의 엄마가 스텔라의 엄마가 for 원래 이거야 그녀는 그녀가 누구야 암컷 코끼들 중에서 한 마리 그녀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나이가 된 피메일 이거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학교에서 확인해라 같은 게 아니라 그 피메일 엘리펀트들 중에서 그냥 한 마리야 아마 그 코끼리 무리가 다 암컷 같아 어 그 피메일 코끼들 중에서 한 마리가 젖을 먹였고 그녀가 스텔라를 또 돌보았어 따뜻하게 뭐만큼 스텔라의 엄마가 스텔라를 돌봤던 것만큼 중복되는 단어 뭐야 스텔라 앞에 나오지 그 다음 for 앞에 나오지 cared 나오지 그치 care가 사역이야 지각이야 아니 뭐랬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그냥 did까지 써 조동사는 조동사까지 쓰고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그냥 수용할 수 있다 as well as i can swim 중복되는 단어 뭐야 swim 이거야 그러니까 can이 앞에 나오니까 그냥 can까지 쓰는 거고 이걸 생략해도 된다고 이해 되니 앞에 can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she 조동사 나오는 건 조동사까지 쓴다 비동사 나오는 거는 비동사까지 쓰는 게 일단 권장사항이다 she is as tall as i m tall tall 중복되니까 뺀 거고 m은 중복 안 되니까 안 빼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빼도 되고 as i까지 i는 당연히 빼면 안 되지 이때는 뒤에 m이 있을 때는 i가 무조건 맞는 건데 me tall me m은 안 되잖아 근데 m이 없으면 m로 바뀌어도 된다 그렇지 이 얘기였다 앞에 근데 일반 동사가 나오면 she likes you 그녀 너를 좋아해 삼각관계지 as much 많이 as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만큼 이건데 you 중복되지 빼 like 중복되지 그러니까 얘가 like가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지 그러니까 두로 바꾸는 거야 그냥 그렇지 일반 동사 대신에 그냥 두로까지 쓰는 거야 이거 해도 되고 그냥 생략해야 되고 그렇지 이거였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순간이었다 서치 빼고 왜요 this was an amazing moment 이것은 놀라운 순간이었다 앞에 그냥 서치만 보는 거야 매우 놀라운 순간이었다 됐지 끝 하나만 드릴게 할게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텐데 만약에 서치가 서치만으로 바뀌면 서치언어메이징모먼트고 this was a so amazing 아 모르겠는데 또 누구야 so amazing a moment 이렇게 된다 so amazing a moment 이렇게 바뀌어 서치언어메이징모먼트가 어렵게 바뀌면 학교시험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우리 봉중은 이렇게 안 나온다 그렇지 서치언어메이징모먼트 뭘 바뀔 수 있다고 so amazing a moment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거는 난이도 최상이다 이렇게 안 나올 거다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운다 키 큰 남자가 어톨맨이 자연스럽니 톨어메이 자연스럽니 당연히 어톨맨이 자연스럽지 이거 앞에 그냥 서치가 들어가는 거야 됐지 이렇게 외우는 거다 an amazing moment 근데 왜 어가 아니라 어느냐 뒤에 amazing 할 때 첫 번째 그 단어가 철자가 모음이니까 모음일 때는 어가 언으로 바뀌는 거 알지 그것은 매우 놀라운 순간 이었다 고생했다 아 해왈다